제주도 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설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월랑초 단설 유치원 운영에 대한 교육당국의 로드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 이설문제가 제주도 교육청 추경안 예산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생문화원 이설대체부지로 제주도가 제시한 산매봉 토지 매입이 완료돼 사실상 두 기간간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지만 학생문화원 이설를 위한 후속 계획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귀포 도심 속 쉼터 역할을 내왔던 학생문화원이 도로 개설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만큼 서둘러 이설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와 교육청이 잘 협의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우리는 풀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만 사놓고 그 후에 이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가지고 이에 대해 제주교육당국은 제주도와의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학생문화원 이설 후속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열악해진 교육재정 상황에 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도내 첫 단설 유치원 개원 작업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 이름을 공모하거나 급하게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특히 월랑초인 경우에는 자리실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공기질, 유해환경물질에 대한 검사는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히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조금 저희가 판단이 좀 느렸던 건지 9월 1일 계기회에 맞추고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이 좀 잘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결혼 발생 등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김방수 교육감에 처우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